22만 8천 8백 5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레이언스입니다. 레이언스, 은, 는 X선 영상 획득 장치인 디텍터를 주력으로 하며,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 영상 처리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개발, 생산, 판매하는 X-ray 이미징 솔루션 전문 기업임 동사 및 종속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의료용, 덴탈용, 동물용 및 산업용 이미징 솔루션의 제조 판매 사업임 동사는 디지털 X-ray 시스템에서의 핵심 부품인 디텍터를 개발하고 직접 제조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X-ray용 디텍터의 생산 및 판매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미국 소재의 OSKO임 등을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음 대시 주요 제품은 TFT 디텍터와 CMOS 디텍터, I-O 센서 등이며, 디텍터 핵심 부품인 TFT 패널 및 CMOS 웨이퍼, 웨이퍼의 직접 설계 기술을 확보하고 있음 대시 글로벌 X-ray용 디텍터 시장은 베렉스, 미국, 캐논, 미국, 트릭셀, 유럽연합의 세계 상위 기업들이 전체 시장의 약 50%를 점유하는 것으로 알려짐 재무 대시 중국 법인의 매출이 증가한 가운데 산업용 및 치과용 CMOS 디텍터, I-O 센서의 국내 판매 증가, 국남미향 해외 판매도 증가하며 전년동기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유연가율 하락에도 개발비, 지급 수수료 등 판관 위 부담 확대로 영업이익률 전년동기 대비 하락하였으나, 무형 자산 감액 손실과 법인세 감소, 외화 환산 이익 증가 등으로 순이익률은 상승 대시 의료기기 수요 회복에 따른 치과용 CMOS 디텍터, I-O 센서 수주 증가 기대, 휘어지는 엑스레이 디텍터 신제품 출시 효과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12월 27일 기준, 장마감, 레이언스의 시가 총액은 1833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 입니다. 레이언스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411위입니다. 레이언스의 상장 주식 수는 1659만 1000열래 주입니다. 레이언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레이언스의 퍼은 8.50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8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4.0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87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2,746원을 보여주었으며 PBA어은 0.9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300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A어과 BPS는 각각 0.80배, 13,76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90%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0,000점에 4.00이며 목표주가는 14,5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28번지억원, 84억원, 241억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38번지억원, 마이너스 41억원, 141억원입니다. 레이언스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21번지 15%이고 유보율은 2,506.35%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32.79이며 전일 대비해서 15.65 더하기 0.68%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04.19이며 전일 대비해서 9.51 더하기 1.3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이언스의 2022년 12월 27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1,0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총가인 10,950원보다 10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총가들의 평균은 1,870원입니다. 금일 총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레이언스의 총가는 11,050원이며 주가가 레이언스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레이언스의 총가는 11,050원이며 주가가 레이언스의 241 이동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총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1%입니다. 금일 레이언스는 거래량 17,430세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93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삼성에서 4,250세주, 키움증권에서 3,466주, NH투자증권에서 1,721주, DB금융투자에서 1,326주, 미래의 세증권에서 1,249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금융투자에서 3,700주, NH투자증권에서 3,500일 흔두주, 미래의 세증권에서 2,539주, 한국증권에서 2,300세주, 이베스트에서 1,206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5,755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만 381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레이언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AUDIENCE 본igue의 차트 분석 또한 FCerna에itas 아깨택의 차트 분석 이렇게 다녀온 배우셔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uga uche,кон points pop